2.0%의 루고를 샀다, 그럼 10방울을 먹는다, 그럼 25mg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독할 때 이 정도 용량을 써요. 유방이나 자궁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해독할 때 그리고 그냥 암 환자들이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자가 민혁 질환이 있을 때 25mg을 쓰죠. 10방울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건강한 사람이 조금 용량을 가지고 몸을 해독시키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12.5 정도로 먹는다. 할 땐 5방울 먹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짜리가 있어요. 5%짜리는 4방울 먹으면 25mg이에요. 그러니까 5%를 사신 분은 2방울 먹으면 12.5에요. 그럼 원장님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요? 보통 용량을 한 12.5에서 보통 50mg 사이를 많이 먹는데 특수한 경우에 항암 해독이나 급성 감염에 걸려줄 때는 한 300mg도 쓰고 400mg도 쓰고 그래요.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는 그램 단위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 쓰죠. 아니 일반인이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는 없어요. 초반에 호전 명염 반응 때문에 독소가 많을수록 졸렵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도 나고 이게 제일 많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굉장히 몸이 좋아지죠. 2%를 샀는데 50mg으로 해독하려고 한다. 그러면 20방울 먹어야 돼요. 루고를. 그다음에 5%짜리 가지고 50mg 먹으려면 8방울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5%짜리를 만들어서 8방울씩 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고 주변 사람 필요한 사람은 또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서 좋아진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막 그랬죠. 그런데 요오드가 한국에 없어서 요오드를 막 만들었어요. 제가 요오드를 만들었죠. 그런데 만드는 것도 참 일이더라고요. T4과 T3가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영양소 결핍을 보면 요오드, 셀레늄, 아이언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위에 있죠. 그다음에 철분인데 철분은 많은 사람이 과다하게 먹으면 병이 올 수 있어요. 해독이 안 되고 활성산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철분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만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남성 영양제는 철분이 빠져 있는 게 많죠. 왜요? 철분이 너무 많으면 활성산소로 작용해서 혈관 질환 같은 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영양소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는 철분이나 구리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철분이랑 구리가 빠져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거 두 가지가 철분은 남자들에게 특히 활성산소로 작용하고 구리는 여자들의 환경 독수의 어떤 그런 거로 작용하죠. 그래서 요오드, 셀레늄, 아이언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따로 먹으려니 보니까 건강식품회사에 셀레늄도 있고 아이언도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먹으려니 이것만은 먹어도 배부른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요오드들을 쭉 보고 요오드 만들 때 이거 세 가지는 세트니까 섞자. 그래서 이걸 섞여서 나온 게 슈퍼요오드, 키노다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요오드가 일단 한국에 없으니까 만드는 거고 이 전에 있는 요오드들이 괜찮은 거에서 뭔가 더 좋은 걸 만들자고 해서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2.5mm를 봤지만 정확하게 12.5mm 중에서 무기 요오드는 있지만 화합물 요오드는 있지만 천연물질을 만든 요오드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까 다 화학물질들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천연물질로 만든 건 없어요. 그래서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가 아이오다인.KR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이렇게 요오드를 판매하는 병원들이 나오고요. 고용량 요오드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아이오다인 아이오도랄이나 키노다인이나 루골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아이오도랄이 옛날에는 제가 이제 키노다인 만들 때만 해도 그 회사에 누구가 갔다 왔어요. 우리 직원이 그 회사를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일반 유통을 안 한대요. 전문가들한테만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의료 전문가에게만 그래서 저기 이거 올라와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어? 그래요? 누가 사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고 되게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었죠. 네. 정식 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 아 많이 사다가 네이버에 침이 나오잖아요. 유스킨도 나오고 무슨 엠브로토스도 나오고 트랜스퍼 팩터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정식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사서 올린 거죠. 그게 얼마나 무거웠다 올린 건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여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키노다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충을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무기로 하지 말고 유기요드로 하자. 그래서 정확한 성분이 요도와 칼륨 7.5mg에 청정지역에 있는 해초류 후쿠스 이게 블레더렉 추출물인데 여기서 추출한 아이오다인을 5.0mg으로 하고 한정당 아연을 12.5mg 셀레니온을 50mg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레니온이 거의 결핍이에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럼 무슨 검사해야 돼요? 이건 모바일 검사해야 돼요. 혈액 검사에서는 기준치가 조금 이걸 반영하지 못해요. 결핍을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도 한 80% 결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검사해 보면 80% 결핍이에요. 그런데 아연 셀레니온은 먹으면 다 흡수되냐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왜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미네랄인데 우리나라 법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 킬레이션 된 미네랄을 허가를 안 내줘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이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용량의 과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키노다인 SP 한정당 성분이 요다 칼륨 7.5mg 그다음에 청정지역에서 나온 해조류 후코스 이게 유기요오드죠. 블레드렉 추출물 그래서 나온 아이오다인 5.0 이것도 여러 군데서 구했어요. 검사하니까 어떤 거는 중국 거는 독소가 많고 어디 거는 뭐가 많고 그래서 저것도 한참 찾았고 아연은 12.5mg 셀레니온은 5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혹시라도 4알을 먹었을 때 이 합이 60mg, 200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다 먹는다고 해서 다른 제품이랑 같이 먹는다고 해서 오바더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도 아연 셀레니온이 이제 트리오지만 한국의 법이 킬레이션 된 미네랄만 킬레이션 된 미네랄에 흡수가 잘 좋은데 그게 못 써요. 아예 못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흡수가 좀 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용량을 잡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바꿔야지. 그런데 하도 뭐 큰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고려한 용량이니까 12.5를 먹는다고 다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셀레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이제 슈퍼요드라고 해서 일반인 유통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유기요드예요. 그러니까 아이어도랄이나 루골처럼 화합물로 무기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건조효모 추출물 아이오다인을 1.25 포타시움 아이오다인 1.875 그래서 3.125예요. 그러니까 이게 3대 2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건 글루콘산 아연 셀레늄 똑같고 비타민 D는 첫 아이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슈퍼요드를 4알을 먹으면 오전 2알, 점심 2알이라든지 아니면 오전 1, 4알 다 먹어도 되죠. 그러면 비타민 D, 거의 항암 용량을 할 수 있는 비타민 D와 셀레늄, 아연, 요오드의 용량이 보충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가지고 4가지 영양소가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슈퍼요드를 먹으면 비타민 D 따로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맞아도 돼요? 저 다 먹고 있었는데 포타시엄 아이오다이드랑 아이오다인이 4알을 먹으면 12.5잖아요. 그런데 암환자들이 병원에 안 오고 이걸 사서 먹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오드 3.125가 임산부나 아이들 누가 같으나 쓸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용량을 잡은 거고 만약에 암을 위한 해독이라든지 어떤 자가 면역이나 아토피나 이런 거 이런 걸 위한 해독을 쓰는 사람들은 병원용 키노타인을 써야죠. 아래의 12.5짜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두 제품의 차이가 이렇다. 그리고 요오드를 먹고 댓글을 보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머리가 아파요. 졸려요. 피부에 뭐가 낫어요. 이거 다 명연 반응이거든요. 그게 심할수록 몸에서 빠져나올 게 많다는 거니까 이게 다른 영양소처럼 먹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닥터 거슨 요법을 하신 박사가 요오드를 50에서 150mg을 쓰셨거든요. 모두 암 환자 해독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아마 계속 지금도 그렇게 거슨 요법에는 요오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임산분 3.1mg 사실 좀 더 먹어도 되는데 이게 임상실험이 안 됐다고 해서 더 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더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나와의 논문 중에서 이거 또 실험할 수도 없고 소화는 체중 곱하기 0.25mg을 먹이면 돼요. 대략 그러니까 30kg이면 7.5mg을 먹이면 되는 거죠. 7.5mg 그러니까 슈퍼요도 한 두 알 먹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이죠. 간혹 병원에 가면 요오드를 먹으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요오드 먹으면 안 좋다. 먹지 말라. 우리나라는 요오드가 많다. 그런 질문을 듣고 계속 올라와요. 지금 지금까지도 올라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랑 똑같냐면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김치 맛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책으로 글로 글로 배워서 김치는 혓바닥과 위장에 안 좋고 어떤 센 맛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책에서 보고 그대로 안 좋다. 그러니까 논문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저 이전에 이제 고용량 요오드를 쓴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쓸 때만 해도 외국에서 10년 이상 쓰신 선생님한테 여쭤봤고 제가 요오드가 나온 지가 지금 이제 한 이 회사가 4년 요오드가 출시된 게 한 이제 한 4년 됐죠. 네. 그 전에도 제가 한 3년 정도는 외국 제품이랑 또 만들어도 썼으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전국에 네. 이걸 유통하는 약국, 병원 심지어는 피부샵에서도 쓰시는 데가 있던데 아 바르는 요오드를요? 네. 바르는 요오드, 먹는 요오드도 그런데 거기서 안 좋았던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질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난 경우가 없어요. 큰 명예한 반응이나 이런 거 몇 번 있었지 이걸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제 기억에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마치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음 좀 잘못 포장된 뭐 암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의사도 있고 네. 제가 요오드로 혹을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갑상선 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 속에 있는 그 내용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보면은 아 저게 진짜 영양소에 대한 논문을 누가 돈을 대서 쓰겠어요. 네. 누가 돈을 대서 쓰겠어요. 약에 대한 거는 제약회사가 돈을 대서 논문이 그럴 듯한 게 나오겠지만 영양소에 대한 논문은 누가 돈을 대서 쓰겠냐고요. 그러네요. 논문을 안 쓴단 말이에요. 돈을 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을 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수천만 원씩 돈 들여가지고 수억씩 돈 들여서 자기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영양소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것도 대개 어떻게 보면 결말을 갖다가 결정짓고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제품을 썼으며 어떤 요든이나 비타민C만 해도 어디 회사 제품을 썼으며 흡수료 어떤 걸 썼으며 어떤 기계가 붙어있는 걸 썼으며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된 결말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영양제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왜 그래요? 먹고 좋아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논문 얘기가 다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한 논문이다. 사실에 근거한 논문도 있는데 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닐 수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작된 논문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고 체험한 사람의 말과 체험하지 않고 그냥 글에서 보고 한 사람의 말과는 그것은 운전을 해본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운전을 책에서 보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설명을 많은 식당을 열어보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그냥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식당이 잘 된다대로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연애를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연애 소설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나겠네요. 그런 가끔 보면 방송회나 이런 어떤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 방송의 결론은 작가들의 결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찍는 방송들은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꼭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하나?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진짜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나가고자 하는 의사들이 세고 쐈으니까 그들의 결론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작가분들의 결론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여기까지는 사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요오드를 고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